원장님 루프스 환자도 단식이 도움이 될까요? 이렇게 보내주셨어요. 네. 이게 어떤 발표가 나냐면요. 3일 정도 단식을 하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리세팅 된다는 거예요. 다시 이렇게 재정렬되고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기존에 안 좋았던 세포는 배출되고 3일 정도 단식했을 때 그런 발표가 나왔거든요. 그런데 제가 환자분들 치료하면서 보면 막 너무 아팠어요. 그래서 하루 정도 굶었더니 통증이 줄어들어요.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일종의 단식이거든요. 하루 굶는 것도. 그리고 관절 통증이 너무 세고 막 붓고 염증 반응이 심할 때도 하루 단식하면 또 가라앉아요. 그러니까 이 단식이라는 거 음식을 잠깐 끊는 것이 순환과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은 루프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이라고 해서 쿠싱증후군 얼굴이 붓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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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쌓이고 이런 분들은 빈혈이 심하지 않다면 단식을 해도 괜찮을까요? 왜냐하면 붓은 게 빠지니까요. 그런데 만약 빈혈이 심하거나 체중이 너무 저체중이었을 때는 그리고 몸이 너무 쇄약 상태로 빠진 분들 근육량이 너무 빠진 분들은 단식을 하지 말고 죽 같은 걸로 곧기를 좀 보충을 해주면서 소화가 잘 되게 하면서 어느 정도 곧기를 보충하면서 해야 돼요. 그런 분들은 루프스 환자분들도 단식이 도움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지금 말씀드린 경우 몸 상태에 따라서 단식을 할지 아니면 좀 저체중이 나간다면 1번 빈혈 상태인 분, 2번 저체중인 분, 3번 쇄약 상태로 근력이 감소한 분들, 몸이 쇄약한 분들 이 세 가지 경우만 제외하면 단식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. 그렇군요.